오늘은 기본적인 영어 동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영어 기본 동사 100 두 번째 편으로 51번부터 100번까지의 동사를 익힐 것입니다. 이 영상은 동사의 의미와 동사가 사용되는 상황 등의 설명이 포함된 영상입니다. 동사는 그저 작은 단어로만 보이지만 영어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몇 번 반복하여 듣고 중요한 영어 동사를 꼭 익혀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점프 영어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문을 열었다 무언가를 열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문을 열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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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y pay 지불하다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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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드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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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 넣다 푸스 물체를 어떤 위치에 놓거나 끼워넣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그녀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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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 포ologically 수 도착하다 도달하다.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a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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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 읽다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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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ain 남아있다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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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ember Remember 기억하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e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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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ove 제거하다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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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rt Report 보고하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의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p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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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urn 돌아가다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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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뛰다 달리기를 하다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합에서 빠르게 달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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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말하다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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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너를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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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밀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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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l 팔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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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d 보내다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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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정하다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맞추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표면이나 의자의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정보나 장소, 사실 등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주말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는 열심히 서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멈췄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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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gest 제안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ugg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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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가지고 가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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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주로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ach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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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e 탐험하다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expl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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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 think 생각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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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 볼게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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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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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nder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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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사용하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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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wait 기다리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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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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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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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사용하여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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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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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다 walk walk , walk walk watch lot putting forward な walk class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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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 이기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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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일하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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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쓰다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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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ve 움직이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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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ed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N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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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er 제안하다, 제공하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ff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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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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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 무언가를 열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문을 열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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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 지나가다 통과하다 응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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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, pay, 지불하다.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드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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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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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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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를 높이거나 올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ai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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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ch, reach, 도착하다 도달하다.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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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e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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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ove remove 제거하다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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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rt report 보고하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에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p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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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urn return 돌아가다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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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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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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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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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push 밀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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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l 팔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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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d 보내다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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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ve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.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r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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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t set 설정하다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맞추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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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w 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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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표면이나 의자의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정보나 장소, 사실 등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주말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는 열심히 서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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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y 머무르다 어떤 장소나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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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멈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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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멈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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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ugg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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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Take 가지고 가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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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주로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Ach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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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e 탐험하다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Expl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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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 Think 생각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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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볼게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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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Turn 돌리다 어떤 물체나 방향 등을 회전하거나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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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nder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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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사용하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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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Wait 기다리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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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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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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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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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보다 지켜보다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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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 이기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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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일하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abajo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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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W dragged week аюсь 그가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bibli будем 뵙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Move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ff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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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 열다 무언가를 열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문을 열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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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 Pass 지나가다 통과하다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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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y 지불하다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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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 Play 놀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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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vide 제공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rovide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,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Prov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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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다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정체를 붙은 물체를 어떤 위치에 놓거나 끼워 넣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그녀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높이거나 올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도착하다 도달하다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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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ain 남아있다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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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e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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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e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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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ove remove 제거하다 제거하다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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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rt 보고하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의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p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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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urn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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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뛰다 달리기를 하다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합에서 빠르게 달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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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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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너를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r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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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t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맞추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표면이나 의자에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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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cover 발견하다 새로운 정보나 장소 사실 등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disco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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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주말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p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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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nd stand 서다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는 열심히 서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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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y stay 머무르다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op stop 멈추다 멈추다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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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ugg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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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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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. 달성하다. 성취하다. 주로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Achie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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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e. 탐험하다.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Explo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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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. 생각하다.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hi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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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. 노력하다. 시도하다.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볼게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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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. 돌리다. 어떤 물체나 방향 등을 회전하거나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u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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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. 이해하다.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발을 사용하여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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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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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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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지켜보다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갔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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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write 쓰다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rite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write 를 α